오늘은 7월 19일 오전 아홉시 입니다 자라곤사에서 정비도 하고 4일동안 쉬었어요 이제 오늘 다시 출발해서 피레네 삼맥으로 가겠습니다 스페인 한 이틀정도 라이딩하면 피레네 삼맥 넘어서 프랑스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내 벗어나기 전에 아침을 좀 먹고 가야겠어요 아닙니다 자러와 프랑스로 자전거 잘 돼있네 어제 자전거방 들렸는데 조금 있으면 뚜르드 프랑스가 피레네 쪽으로 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라고사 도시 벗어나서 이쪽 시골길로 들어왔는데 이쪽이 라이딩하기 진짜 좋네요 도로도 잘 깔려있고 간적하니 너무 여유롭게 타고 있습니다 지금은 2시간 라이딩 했고 36km 탔습니다 오늘은 제가 출발한 도시부터 80km 지점에 캠핑장이 있어서 캠핑장 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마드리드 갈 때랑 사라고사 갈 때처럼 하루에 120km씩 무리하게 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밟아놔서 시간이 여유로워졌습니다 스페인도 조금 있으면 빠이빠이다 뭔가 스페인이 엄청나게 오래 있었던 것처럼 길게 느껴져요 시작을 스페인에서 했는데 아직도 스페인이야 더운 게 적응이 좀 됐나 봐요 12시인데 33도 거든요 근데 별로 덥게 안 느껴지지 왜 이제 프랑스 국경까지 한 200km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는 차량 통행도 거의 없어서 타기 너무 좋다 제 자전거 소리랑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해발 고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와 저거 뭐야 호수야? 여기도 풍력 걸정기가 엄청 많네요 언덕 위에 그래서 그런지 바람이 셉니다 지형이 진짜 신기하다 여기도 마라코스 우와 엄청 조그만 마을이네 여기 마을 가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식수대가 뭔가 있을 것 같았어 뭔가 있을 것 같았어 맛이 좀 이상한데 맛이 좀 이상한데 맛이 좀 이상한데 집 앞에 있는 분이 저 이거 먹는 거 보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물 1.5리터 엄청 시원한 거 한 통 갖다 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 잘 먹겠습니다 아 시원해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이쪽은 차도 거의 안 다니고 진짜 진짜 고요합니다 오르막이 반겨주는구나 아르디사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앞에 보이는 저 산맥이 진짜 웅장하고 멋있네요 저게 이름이 뭐지? 강물 색깔봐요 신기하다 이제 한 11km? 한 12km 정도만 타면 캠핑장 도착합니다 캠핑장이 있는 마을 아헤르베 계속 야구르막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처지네요 캠핑 하겠지? 안하나? 캠핑장에 사람도 없고 엄청 조용합니다 완전 시골쪽에 있는 캠핑장이라서 그런지 엄청 쌉니다 7유로에 맥주 한 캔이랑 콜라 두 캔 샀습니다 여기 나무가 엄청 많네 잘돼있다 너무 맘에 드는데 무조건 화장실 앞이 최고입니다 차가워부터 빨리 먹어야 해요 차가워부터 빨리 먹어야 해요 차가워부터 빨리 먹어야 해요 최고다 총 83키로 탔고 오늘은 여기서 끝 아시안 마트에서 사온 스팸이랑 김치로 스팸 김치 고추장 볶음밥 해먹겠습니다 오늘 저녁 와 진짜 완벽합니다 대박이에요 히트인데 너무 맛있다 아 여기 딱 김 있었습니다 대박인데 김 사올거에요 아침에 커피랑 빵 먹고 이게 첫끼에요 진짜 너무 배고팠어 뭐야 어디에서 천둥번개가 지네 비올라나 하늘은 엄청 맑은데 이왕 내리는데 많이 내려라 비올라나 비올라 비올라 아 너무 좋다 너무 시원하다 굵어 굵어 쏘나기인거 같아요 쏘나기 진짜 얼마만에 이렇게 굵은 비야 아 너무 행복하다 진짜 거의 거의 70일만에 이렇게 굵은 비를 맞아 봅니다 비가 이렇게 비가 이렇게 저에게 행복감을 안겨줄줄은 거의 한 40일동안 거의 한 40일동안 40도의 더위에서 라이딩을 계속했는데 내일부터 기온이 좀 내려봐요 더운 날씨에 스카느라 고생했다고 뭔가 위로해주는 것 같아요 바로 오박도 같이 내려요 오박 우와 이게 피레네 산맥의 클라스인가 산맥에 가까워지니까 날씨가 변화무쌍해지네요 하늘 너무 이쁘다 어제 소나기 때문에 텐트가 잘 안 말라서 말리느라고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 현재 시각은 9시 반 7월 20일이에요 오늘은 어디까지 갈지 생각을 안 해놨는데 한 75km에서 80km 정도 타고 멈출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계속 피레네 산맥 쪽으로 페달을 밟아볼게요 참치 에그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시켜봤어요 같이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계란참치 샌드위치 느낌이에요 마을이 진짜 너무 아기자기하고 이쁘다 이 마을 마음에 드네요 진짜 평화로워요 가봅시다 저 암벽산 이름이 로스 마이오스 대 리글루스 인가 봅니다 한 9km 가면 나오나봐요 전망대 같은게 저 산을 넘어야 되는구나 와우 와우 이야 멋있다 대박인데 와 돌들이 어떻게 저렇게 깎여가지고 일자로 이렇게 어떻게 서있지 액티비티 하러 많이 오는 곳인 것 같아요 와우 야 저 돌은 진짜 신기하다 뭐래 저게 마이오스 대 리글루스 저 산 이름인 것 같아요 안녕 나이스 미치우 와 여기 절경이다 우와 와 자라고사라고 하는 그 도시부터 요쪽 이 피레네 산맥까지가 자전거 타기 진짜 좋네요 길도 잘 돼 있고 풍경도 너무 이쁘고 그리고 캠핑장도 있고 여기는 코스가 좋네 코스가 업다운도 꽤 있어가지고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 어려운 코스도 아니고 뿌해서 조금 흐릿하긴 하지만 와 저기 돌산 봐요 돌산 여기도 꽤나 조그만 마을인데 저 돌 암벽산 덕분에 관광지 느낌인 것 같아요 요 마을 이름이 무리요데까예고 나예고 네요 벌써 끝났네 마을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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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밑에 강 흘러요 왼쪽편에 있는 암벽 와 진짜 웅장하다 또 이렇게 기찻길이 나있네요 아 여기가 찐전망대다 이거 계속 멈추게 돼요 풍경이 너무 미쳤어 이거 보기 작은 상태로 아거 아 잠시만 이거 뭔가 양수 철교 같은데 아 나를 기다려 두는 거구나 아이고 빨리 가겠다 아 이 코스 진짜 마음에 드네 제가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와 미쳤다 까미노 대 산티하고 표지판이 나왔네 제가 있는 곳에서 한 100km 정도만 위로 올라가면 팜플로나라고 하는 그 프랑스 산티하고 술래길에 있는 도시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도 산티하고 술래길 표지판이 있네요 너무 반갑네 진짜 남쪽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모로코를 50일 끝내고 지금 스페인에 돌아와서 라이딩한 지 20일이 됐는데 20일만에 이제 드디어 더운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날씨도 좀 풀리고 있고 프랑스 가면 좋은 날씨에서 라이딩 할 수 있기를 조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더 늘어날 수 있기를 바라야 갈 때야 맨 아저씨 저쪽으로 가야 되지 왼쪽으로 가야지 모르망이 깔짝깔짝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갈 신상인 거 같습니다 이해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 길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가 물 소믈리 해드리겠네. 먹어보면 먹을 수 있는지 아닌지 뭔가 이제 판별이 되는 것 같아요. 맛이 느껴집니다. 시골길 벗어나서 다시 국도 탔습니다. 여기서 한 15km? 20km 정도만 더 올라가다가 멈추려고 생각 중이에요.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한 산뽕우리들이 피레네 산맥입니다. 저거 넘으면 드디어 스페인이 끝나고 프랑스로 넘어갑니다. 프랑스 가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거의 121을 타고 달려서야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경에 있는 피레네 산맥을 보네요. 저는 사비냐니고 저쪽으로 갑니다. 여긴 차가 없고요. 와 산맥이 진짜 크다. 저 피레네 산맥도 제일 높은 봉우리가 3,404m인가?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진에다 많이 왔다. 날씨도 너무 좋아요. 지금 최고 기온이 32도 31도 이럽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사비냐니고 들어왔습니다. 뭐 좀 먹고 그러고 나서 어디에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메인 중심가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먹을 수 있을까요? 딱 70km 탔네요. 아, 드디어 40도에서 도사합니다. 어제 비온 뒤부터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일단 가기 전에 여기 슈퍼에서 보급 좀 하고 가야겠다. 이정표에 프랑스가 나왔네요 프란시아 A136번 도로를 타고 피레네를 넘으면 프랑스로 들어갑니다 프란시아 43km 도로막이 한 최소 30km는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계속 올라가니까 와 저기 구름 멋있다 여기 앞에 캠핑장 있는데 오늘 그냥 웬만하면 캠핑장에서 샤워도 하고 푹 쉬다가 내일 피레넌 산맥 오르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려야겠다 뭔가 캠핑장 가격이 엄청 비싸게 생겼는데 느낌이 좋지 않아 너무 비싸구요 오케이 한번 물어볼게요 가격이 생각보다 싸네 13유로?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어제부터 캠핑장이 싸네요 13유로면 진짜 싼거에요 77km 라이딩 했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사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